헤헤 아마 저 손이 있는게 적나오는걸걸? 아니면 그래도 한번 예의상 해보자 그렇지 위 노우 타우르스 가 나옵니다 어차피 남아도는 저거 하죠 거접한 기원이서 자 여기가 문이 뭐 진행방향 여기도 아마 미니타우드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쪽 문 녹여가지고 들어 나가면 되겠어요 과약 에WAY 전이 트루피가 있었네 좔 항상 말이던나? 요타고 올라가서 부숴야 되던가? 부수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아 헷갈려가지고 여기도 원래 그냥 이거 먼저 다 부수고 그냥 가면 되는 곳인데 누가 해려가지고 만화를 해서 써버렸잖아 초회차는 사실 못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이래서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쓸고 어떤 마법을 쓸는지 알면 게임이 엄청 쉬워지거든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뭐? 뭐야 아직 안 끝났어 다시 사망하다 내가 뭐라고 무섭니? 다 무섭을텐데 다 무섭을텐데 다 무섭쪘니? 다 무섭쪘니? 이렇게 해서 잡고 다른 나의 갈 길을 가자 아우, 마나나 좀 나오지 여기 있구나, 헤헤헤헤 어서와, 처음이지? 아우, 천천히. 살려오는. 이즈! 아우, 천천히. 아우, 천천히. 이리완자는. 자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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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하세요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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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놈도 진짜 한 마리씩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 어디있어 꺼져 빠세 어유 되다 이게 그 매조사 3단계 기술인가 몇 단계 기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한 번에 폭발시켜가지고 적들 주변에 있는 적들 한 번에 다 그 뭐라고 하죠 그 돌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있거든 그거 잘 쓰면 정말 좋거든 저런 적들 나오는데 특히 근데 깜빡하고 딴 걸 울려버렸어 이래서 난 안되나봐 이쪽 가면 아 됐다 그렇지 이걸꺼야 아마 아 제가 팟팟10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공략사이트 같은데 한번 물어보려고 저도 엔닙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이라서 저도 엔닙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이라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대로 치우면 되지 않아? 잠깐 설마 설마설마하니 설마설마하게 이걸 갖고 와야겠구나 그리고 파이밀판타지는 마지막 보스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숨겨진 보스가 그거잖아 겨우 잡는게 어려워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 스파타야 이 길은 길이었다 그 길은 길이었다 그들에게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안지게 다행 이게 아마 그걸거야 이게 아트로포스의 회당이란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니면 이렇게만 하는거였나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잡는건데 야 또 가냐 아 아 이 이 녀석이 이거 나를 거부하는거야 넌 난 널 잡고 싶다고 그렇지 시타면서 존맛 작네요 으아아아아악 콩가생 보지! 또 토마토 주스 자연은 그 일꺼운 펜이킹이 템플의 기회 넌 역시cos생 속을 내 생일을 gallho 찾으시오! 그리고 후니깍! 그럼 그가가 있다면서 갈아입고 그는 후니깍에서의 전달을 찾을 수 있다며 잠. 전사의 희고를 획득했습니다 좋아 여기도 어렵지 않은 퍼즐이죠 파닥파닥 파닥 잡아서 여당기고 아 바로 있어야 되는데 한번더 해가지고 미노리찡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여기 이거 먹어주고 가도보트 퍼즐이 어렵진 않은데 짜증나는게 맞아요 유독 네 1편에서도 짜증나는 퍼즐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컨트롤을 요구하는거였지 왔다갔다 거리는게 아니었단 말이온 그런건 있는거 같아 아 아 아 아 점프점프 레블루션 어머나 이런거 말이야 아 아 아 아 되게 잘쓰면 홀이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준비하시고 아 아 아 최대한 빨리 내려다 많이 내려다야돼 많이 내려다야돼 자 자 벌려놓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저기 미쳐가지고. 한 두세 마리 남았네 이제. 아유. 한 번 더. 아우. 아쓸아쓸했다. 비켜. 이거 내려오기 전에 이거 열고 나가야 돼 난. 짠. 아우. 이 해골들. 나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 잠실 야구공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영 잘 못하긴 했지만 스릴은 넘쳤어. 아우. 내가 너희들에게. 발로. 발로. 발로 밟고. 아유. 난 발로 차가 좋은데. 니들은 발로 차가 제일 예뻐. 니들은 발로 차가 제일 예뻐. synd된 모니 booster 좀 피자자울 som 50mp Sim irgend 그런 거.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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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쯔. 파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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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쎄 아유 진짜 아유 활쟁이 미친놈들아 좀 무슨 정신병자들이 좀 흠 으흅 이거와라 얘들 이거와라 이것도 먹힌다 얘들한테 넘 begitu 으아 왜 안닿냐고 정말 졸아버리지 이건 아니잖아 아 잘생겼어 비켜 오우 화난다 아니 세상에 그냥 가가지고 가면 되는건데 왜 어째서 이러시냐구요 그래요 아 여기 좀 짜증나긴 하는 거 아니긴 하지 타이밍을 잘 봐야 돼 한방에 자 불사조임 자 불사조임 여기 세이프니터 하나 있고 일단은 이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아유 천만 아하 여기 아하 여기 아하 아 나 진짜 여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아하 이걸 아 하고서 돌리고서 하고 지나가는 구간이었던가 아니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지 뭐 편집 되겠지 네 일단 돌리고서 어느정도 돌린 후에 눌리게 만들고 지나가는거였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마 아 5 이렇게 지나가는거였던거같아 맞지? 어 근데 여긴 어떻게 가니? 일단 이쪽으로 진행해보자 어? 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흐흠 백호군 아주 꺼지겠군요 어흠 아하 아흠 어흠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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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야 바쁘요 아저씨들 저 바쁩니다 그렇죠 적게 바쁜 사람이에요 뭐지 아하 이거에요 아니 뭐야 이것들아 마나는 주고 마나는 주고 마나는 주고 마나는 주고 마나는 싸우려야 할 거 아니야 끝 끝 아하 어디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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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